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특정 종목들의 폭락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8개 종목 시가총액만 지난 사흘 동안 무려 7조 원 넘게 빠진 참 희한한 일인데 오늘 그 종목들 상황은 어때요? 오늘도 상황 비슷합니다. 모두가 하한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이 30% 가까이 역시 추가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하한가가 되면 이제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미체결된 체결을 원한다라고 주문을 내놓은 물량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동안 이게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희한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8개 종목이 특정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가스부터 대성홀딩스까지 SG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소시에떼 제네랄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서 24일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붙인 이름인데 8개 종목의 주가 추이를 보면 뭐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오늘도 추가로 떨어졌고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난 1년 사이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1년 사이에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단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별 주가를 좀 살펴보면 서울가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인데. 경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로는 1,000억까지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없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기업이구나 이런 것들 이외에는 특별한 유사성이 없는데 굳이 최대 공약수를 뽑아본다라고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주가를 움직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쉽다, 상대적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서울 강남의 투자자본사무실을 수사해서 1명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건물 이 투자 얘기 잠깐 듣고 가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원래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저기다 사무실 차려놓고 주가 조정에 나선 것 같은데 SG 증권이죠? 왜 외국계 증권을 이용했을까요? 지금 저기에서 굳이 외국계 증권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CFD라는 계좌 거래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FD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차액 결제 거래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 자산이 없고 시세 차액만 결제를 한다. 파생 상품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돈이 40만 원 정도가 10만 원밖에 없어도 100만 원어치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일종의 뭐 얘기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까? 1만 원에 오는 게 1만 원에 오는 게 2만 원에 오는 게 2만 원에 오는 게 1만 원에 오는 게 2만 원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부담이 큰. 좋기는 한데 이를 때도 2.5배로 잃는다는 게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 국내 증권사들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 거래가 결제되도록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인데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기도 했고 지금 잠깐 인터뷰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나온 속보들을 보면 이 업체가 그러니까 H컨설팅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금방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몇 개 발굴을 한 다음에 실제로 수익률을 한 30%씩 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이 났으니까 이걸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다단계로 사람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분증부터 계좌까지 다 받고 그 투자자 명의의 휴대폰까지 개통을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통정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제가 앵커님한테 내가 1만 원에 팔 테니까 받아주시오 하고 다음번에 저한테 2만 원에 파시면 제가 받아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꾸준히. 그런 건데 재무구조가 괜찮고 한 번의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게 아니어서 당국에서도 이걸 캐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이른바 CFD 계좌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일으키는 그 계좌 잔액이 2019년 말에는 1조 2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불과 2020년, 2021년, 2년 만에 5조 4천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 땜이 약간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소지도 분명히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가를 들어 올린다고 해도 0.5%, 1%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상 거래라는 걸 포착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종목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재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호재나 악재가 있어서 소위 테마성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을 나름대로 작전 세력들에게 엄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컨설팅 업체에서는 영업조직, 매매조직, 이 선물 조직으로 조직을 나눈 다음에 다단계로 마치 포교하듯이 투자자를 계속해서 구하고 또 실제 사례를 알려줬다는 거죠. 누구는 얼마 넣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라면서 최소 투자 금액으로 3억 원씩을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FD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고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종목 토론방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간의 단톡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니까 단기간에 저렇게 계좌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수 임창정 씨 얘기가 나오더군요. 저 임창정 씨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뵙기도 했고 왜 이런데 연루되신 거예요? 임창정 씨는 이제 본인 주장은 나는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나와 부인이 각각 15억 원씩의 계좌를 터서 여기에 투자를 1위 맺는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게 한때는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60억 원 이상으로 수익이 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남은 돈이 거의 없다.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는 건 몇 가지 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개인정보를 거의 통째로 넘겨줘야 하는 투자인데 투자를 완전히 이림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수익에 대한 기대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냐. 초창기부터 이렇게 큰 돈을 넣기 전에 아마 수익을 일부 얻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또 그 밖에 해당 컨설팅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업체 이런 것들과의 어떤 방문, 관계 이런 것들도 정황이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특사경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수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업체 통해서 골프에 쓴비로 3천만 원씩 끊어서 자금을 넣고 빼고 그러기도 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임창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HE 컨설팅 업체가 소위 주물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대략 8천억 원 정도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제부터 증권가에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정보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천 일대에서 현금 흐름이 좀 좋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투자를 했다, 투자자들이 줄잡아서 전문직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략 연예인 포함 한 1,500명 정도 된다 이런 정보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CFD 계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임창정 씨 같은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또 끌어들이고 또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른 조직책들이 또 있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전문 투자자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정확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만 이 사람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관련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리니지라는 특정 게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같이 하는 소위 함께 게임을 하는 클랜언이라는 걸 조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 업체를 세웠고 여기에서 역할을 나눠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잇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직원들이 했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수익 많이 준다 해서 사기단한테 꼬임에 빠져서 투자한 분들은 그렇다 치고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2, 3년 동안 꾸준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올라가니까 선의를 갖고 그냥 투자를 했던 개미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뭐 거의 패닉이겠어요? 지금 이런 분들의 손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이분들이 정말 이 종목에 어떤 흥막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 하한가가 가게 되면 소위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증시에서 하한가 따라잡기, 만약에 종목이 30%가 가격에 빠졌는데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해서 하한가에서 10%만 올라도 하한가 마이너스 20%가 되면 그 차액을 벌 수 있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 주가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런 흐름이 좀 엿보이는데. 지난 4월 동안에도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따만큼이나 위험한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자, 연초부터 주식시장 좀 살아나는가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투자 심리에도 아무래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지가 1분기에 끌어올리면서 투심이 좀 살아나는 듯했고 이게 비투로 이어져서 신용장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픽이 작성이 되었는데 오늘 추가로 하락을 했으니까 시가총액이나 하락폭이 더 추가가 되었을 텐데 전반적인 투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라, 루나 사태도 그렇고 투자를 잘 모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카더라 통신을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토론방들 가보면 그 제야의 은둔 고수를 자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하면 솔깃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게 문자로 혹은 톡을 통해서 단체방에서 내가 종목을 찍어주겠노라며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누가 봐도 좋은 기회면 본인이 수익을 내지 남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땅 좋으니까 빨리 사라 뭐 이런 전화도 가끔 오던데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께 사세요. 저는 돈 없습니다. 자, 이 중권은 그렇다 치고 이게 반도체 큰일 났습니다, 이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왔는데 많이 충격적이네요. 네, 전망치 그대로 거의 주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하이닉스 실적이 먼저 나왔죠.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에 SK그룹으로 편입된 이후에 사상 최대폭의 적자고요. 작년 4분기에도 1조 7천억 원 영업 손실이 났으니까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수요 부진과 가격의 하락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 원.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95% 이상 줄어들었고요. 매출도 18% 이상 감소했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이게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바닥이 가까워져서 앞으로는 반등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언제까지 떨어지겠느냐 정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메모리 반도체 없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수많은 클라우드센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각광받는다고 하는 채 GPT도 뭐 엔비디아의 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기본이 되는 주식과 같은 게 메모리 카드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고도 줄 만큼 줄었고 감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폭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름 지나고 나서 하반기, 연말쯤 가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 전망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염미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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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